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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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소장님, 성우님 안녕하십니까? 참사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요. 여수굴입니다. 13,000원 여수굴. 한방인데요. 오늘 생으로 좀 먹고 찜도 하고 점도 먹고 그렇게 해서 소주랑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 이게 이 한방이 13,000원입니다. 이걸로 여러분들 오늘 생굴도 좀 먹고 찜도 먹고 점도 좀 해 먹으려고 하거든요. 맛있게 다양하게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굴 손질하실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장갑 끼시고 칼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심히 잘 쓰셔야 돼요. 관자 있는 부분은 잘 쳐줘야 돼요. 칼로. 까자마자 먹고 싶으면 맛있겠는데? 아 아 스와스와스와. 자 여러분들 지금 굴로 찜으로 지금 탑을 쌓고 생굴, 굴전 해가지고 지금 딱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방. 13,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. 여러분들. 라이브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브스 사장님 서머님들 반갑습니다. 안녕들 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형님 언제 먹습니까? 아 지금 바로 먹어야죠. 자 갑니다. 자 사사사 와 아 아 시 frank 네 아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. 서일골은 시알이 좀 잘고 좀 짜요 더 시알이 좀 굵은 편이었는데 엄청 꽉 차있는 시알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한 요만큼 뚜껑에 있는 게 한 요만큼 정도?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일단은 먹는데 좀만 집중하고 좀 이따 소통하면서 우리 또 즐겁게 한번 더 먹어볼게요 스와스와스와 그래도 좀 실해요 이 정도면 실하게 잘 차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굴 한 잔 합시다 생굴은 소주에 이거 제가 직접 다 깐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소주 한 잔 사사사 굴은 매력이 굉장히 다른 게 여러분들 생으로 먹었을 때와 쪄서 먹었을 때와 굉장히 매력이 다릅니다 자 생굴은 또 한 잔 더 사사사 저 굴 전엔 또 맥소지 굴 전엔 또 맥소 와 사사사 아 요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부친 거고 요거 깁자놔서 남은 꿀을 다 때려놨어요 아 그냥 좀 더 많이 쪘다 아 그냥 좀 더 많이 쪘다 스와스와스와 자 칼로 한번 구르 좀 까먹어봅시다 근데 이건 좀 그렇죠? 선물 받은 건데 조지스시 형님 요건 좀 그렇고 박조지 형님한테 받은 건데 이것도 까먹기에는 너무 좀 크고 따뚱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요건 살 좋다 요게 좀 요것도 좀 많이 쪄진 건데 한 요 정도쯤이면 괜찮아요 자 사사사 이거 또 먹어볼까요? 아 요번에 좀 흥겨붙인 거 레스토랑상도 합시다 아 안주가 너무 좋네 아니 진짜 이 치즈는 잡사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대방어 나오지 남의 불 나오지 동해에는 대게 나오지 과맥이 나오고 아 홍어도 지금 이제 좀 조업을 좀 이렇게 좀 할 때거든요 아 좋아한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한 잔 더 좋아사사 사라지는 맛을 말고 한 잔 딱 음미하면서 오늘은 형 자 잠시만 여러분들 요거 맥주 병이요 댁에서 술 드시거나 이럴때 혹시 병따개가 없어가지고 곤욕을 치르시는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쉽게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뭐 신문지나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다 그러면 숟가락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이런 거 이렇게 뒤에 걸릴 수 있는 그거까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쉽게 누구나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병을 두 손으로 잡아주세요 살짝 45도 각도로 기울여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병을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이 상할 수 있습니다 치아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와스와스와 여러분들 오늘 13,000원짜리 굴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다 못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박이다 진짜 맥주 4병 소주 3병째를 까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어스 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샷! 생굴과 자아 자아 찜굴 그리고 굴전 3위 1초를 올려서 자 초장도 다쳤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왜 영상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? 아쉬운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챙기는 네 그런 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 아쉬우시면 잡사 라이브 그때 들어오시면 더 재미나고 진솔한 얘기 이런 거 많이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제가 생굴 찜굴 굴 좀 먹어봤는데 이 중에 향이 제일 강한 건 생굴이다 야 생굴이 향이 강하네 수확수확수확 자 진짜 여러분들 여수굴 만삼손한치 한 망을 사면은 다시 또 먹어야 될 게 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수굴 남의굴 우리나라에서 나온 굴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 굴 술안주로 드시면서 편안한 주말 좀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라이브 소통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굴가 먹으면서 할 대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